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김지수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 김지수만이 유일한 미래가 아닙니다. 함께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님, 김두관 후보님, 그리고 민주당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도전의 길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미래 대화, 집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 정권 창출을 위해 미래 대화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와 민주당 내 정치인을 대상으로 예비대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당원의 민주당을 이룩하겠습니다. 당원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이 직접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야의 정쟁을 넘어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전 세계와의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AI, 급변하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민주당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미래 이슈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을 이끄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민주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내 한반도 미래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회 내 국제전략연구처를 설립하여 글로벌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겠습니다. 다섯째, 지구를 지키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를 헌법 제1조에 명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지정하여 우리 미래 세대와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미래와 시대를 책임지는 민주당의 길,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